하쿠마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디서? 어디서 지금? 어머 어머 어디서 꺼내는 거야 하트를? 섹시다 잠깐만 다음 미라쿠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린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장희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이 도하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도하가 메이트님들 너무 도하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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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자는 거야 도하야 도하할 수 있지 도하할 수 있지 아직 도왔다 김시온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도하 그럼 이제 두 팀의 승패를 가려봐야겠죠 아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한데 그러면 상대 팀보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무대에서 좀 나았다 섹시 어른 섹시 어른 네 어른미를 또 그 팀은 섹시 1팀은요 어... 에너지 그리고 팀감 전부 다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